그렇네 그렇네 아 고맙습니다 어 악어 괜히 고맙습니다 아 그렇네 4617 인갑다 음악실 3층 시력룩 렌즈는 저도 모르겠어요 4617 인갑다 아 미친 아저씨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거 아이고 또 어떻게 왔어 또 돌아보면 아직 합시다 아 오세요 합시다 아 스토바이 합시다 나봐 합시다 어 어 오세요 아 오시다 오십시오 아트 뭘 찾고 있어 야시 아야 빠야 으 음 잘 시 뛰어서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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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시구요 그래서 돌아서 합시다 그렇죠 아저씨가 되게 나이가 드셨는데 어떻게 17살 고등학생 보다 더 빠르네요 아 수고 수고 이중 삼중 관찰력 상승 인정 즉 음악시 여기저 여기서 걸어다입시다 저 경비가 좀 바뀌어서 뛰면 바로 내 뛰어올로 4 6 1 7 하자 겁나 무섭다 진짜 피 빨리 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정말로 파이팅 이렇게 무선 게임이었나 4 6 1 7 안되네 망할 아 이거 교장실 비워야 있다 아 맞다 이거 교장실 비워야 되기 교장실 아 뭐야 b 번호 야 빌 뭐냐고 뭐야 비번호 아 미처 미치겠네 무서워서 뭐야 빌려 뭐냐고 빌번호 공략 보고 왔다구요 공략이 벌써 떴어요 자 그림 일부 4 6 1 7 아니구요 도자기 그림 완성했나요 아니요 도자기 그림 완성 아닌데요 2 1 2 5 번도 눌렀었다고요 아 그래요 다시 해봅니다 6 4 6 1 7 됐네 해 죄송합니다 아리마생 스미마생 고멘네 싸이 고멘나 싸이 자 그럼 이제 오디오실인데 저 리모컨이 어디있냐 근데 교무실 없었는데 어 그림 좋아 아니 원래 교무실에 오디오 그 옆에 리모컨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없네 없어 열리 열렸는데 그 아에다 아 자식 또park 또 오셨네 또와 진짜 겁나 되 Lisa 진짜 아빠야 야 거야 헉 헉 헉 하이 하이 ac cy 어디로 오시기 어디로 오시기 어디로 오지가 어케 또 오시게 알았어 소요 alsia 문을 닫고 오시네 수고여 수고여 아니 이제 그 시력용 그게 마지막 힌트인데 아니 리모컨이 왜 없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얘가 1층 가봅시다 도자기에서 리모컨 꺼내면 된다고요? 도자기에 리모컨 있다고요? 도자기는 저기 있었는데 아니 근데 그 그럼 그림이 어디 있어? 그림이 지금 3, 1, 2 이게 다 완성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전부 완성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분실물씩 다녀갑시다 아니 여기서 먹긴 했는디 일단 구독 눌러야겠다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자기계로 그리 완성하고요 도자의 그림 하나 있죠? 내가 하나가 더 없어 시급이 15만원 이래 도자의 그림이 지금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어? 타자기 어? 타자기 여기다 뭐 하면 될 거 같은데 그림조가 2를 쓰세요 2를 쓸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이게 쓰는 건데 아 원래 여기 리모컨인데 리모컨이 없네 이상하네 원래 여기 놓여있는데 분실물실 안 되는 거 같은데? 안 되는 거 같은데? 어허 이런 거는 뭐 할 거 어허 어디 보자 어디 있을까? 아니 저 뭐야 그림 한 조각이 어디 한 조각 한 조 대기 중 죄송 한 조각이 어디 있을까? 도자의 그림에 사용하라고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죄송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자 썹시다 한번 썼어 썼어 도자기 그림? 낮에 이해를 못한 거 같아요 도자기 그림이 어디 있지? 여러분 도자의 그림이 어디 있지? 도자의 그림이? 아 쫄깃쫄깃해 심장이 쫄깃쫄깃해 어 2층 상담실에 가라 2층 상담실 아하 자 상담실 저쪽이죠 겁나 무서워 뛸 수 없어 지금 심지어 뛸 수 없어 지금은 2층 상담실 아 여기 있구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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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오잖아 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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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서 아 고맙습니다 아 저걸 저기에 맞춰야 하는구나 자 이제 수위 아저씨가 눈이 안 좋아서 이거리가 안 보입니다 음 자 도자이를 먹는다 아 확실해서 얻었다 이런 과학식 할 수 있죠 띕시다 이렇게 다 오자면 띕시다 더 투서를 두려울 겁니다 어찌 경비 또 따돌려야 해가지고 띕시다 이거 경비 뛰어 온다고 또 어 야 어디서 야 수위 아니야 수위 어디 수위였냐 과학식 어? 과학실 과학실 이미 들어갔다는데 나는데 4층 미술실 미술실이 아니고 다시 갑시다 과학실 과학식 이미 열었는데? 어허 어허 뭐지? 과학실 열쇠 얻었는데 과학실 열쇠 얻었는데 과학실 이미 왔고 버그인가? 아니 미술실 가는건가 미술실? 과학실 방금 도자기 얻은거 아니냐고? 어? 얻었네요? 천재 여러분들 천재에요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정말 천재에요 여러분들 진짜 최고에요 여러분들 음악실로 가야지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너무 천재입니다 진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천재가 제 방송에 들어올 수가 있죠 당장 나가세요 어? 농담이 나가지 마세요 나가시면 안됩니다 야 이걸 또 이렇게 꼬아났는데 이렇게 꼬아났어 또 자 요걸 또 CD CD CD를 또 어디서 또 이제 아씨 뭐 하세요? 아아 돌겄네 근데 맞아야 쓰겄어? 어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CD CD는 여기서 안 필요한데 헤이 헤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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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집단지성이 최고다 CD를 어디서 틀어? CD는 이거 신고한가지가야되는데 이거는? 음 이건 신고한 이건 CD는 이거 신고한가지가야되는데 이 짜식이 진짜 진짜 너무한다 야 이걸 이런식으로 꼬아나? 야 이걸 이걸 이런식으로 꼬아나 진짜? 넘한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슬슬 풀리는구먼 오셨네 오셨네 저 오셨네 오셨어요 오셨어요 어? 어디가셨나? 어 지날게 아저씨 수고하세요 어 수고하세요 네 저 올라갑니다 저 아시다 어지간히 바본 듯 뭐라고요? CD 넣고 리모컨 돌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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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네 옛날 화제랑 비슷하죠 자 아마 그 이제 애기 귀신에 싸워야 할거야 이제부터는 음 자 애기 귀신과의 맞다이 들어갑시다 원장에서는 콱 나왔는데 왜 어떻게 나라 나 또 큰 날아 겁나 무섭네 쥐 넘어 얘기장 발렌타인에게 초글를 넣으러 간결했다 어려워로 누구 누구에게는 또 뭐 화이트의 어 허 절 가야된 뒤 다시 겁나 무섭네 백스텝 어떨까요 여러분 아 몰라 가자 어 이렇게 나온다 다행이다 무섭다 옛날에 콱 나왔거든 자 애기가 엄청 커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다이빙 어 이걸 만들려고 알았어 자 이제 열심히 인형을 만들어 봅시다 으 으 으 시가 9분 나왔고요 아 예 어떻게 어떻게 어쩌라는 어쩌라는 거야 뭐 자 토 국기 이거 이거 있지 자 흑인형 만들기 어 재료 어 서늘한 곳에 건조 전기 감을 이용하나 일단 일단 분실물실 가서 저러 먹어봅시다 2 2층 여러분 이제 근데 수위 안나오겠죠 다음은 그죠 아이가 엄마를 만나고 싶어한다 자 아기 위신 나오면은 그래도 수위 랑 다른 귀신들이 안나오겠죠 설마 설마 이 상황에서 후 일까지 나오나요 정말 정말 싫겠다 그지 자 갑시다 여기다 먼저 분실물실 들어가서 여기 나영이 나오나? 설마? 안나오네 자 오케이 갑시다 원래 여기서 나영이 한번 나오거든요 원작에서는 자 문서 오케이 여기다 먼저 선을 한 곳에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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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숙직실? 먼저 얼려야 되나 이거? 자 먼저 숙직실 갑시다 만약에 제가 제가 만약에 맞다면은 숙직실 먼저 가는게 맞을거에요 아마 어 제 예상이 맞다면 숙직실 가는게 먼저일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안되네요 안되는구나 이제 안되는구나 음 네임드기 신나면 안나와요 다행이네요 아우씨 겁나 무서워 음악실 4층 자 구웁시다 호우 자 여기 난리피고 있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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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자 이 토호에다 먼저 구웁시다 야 이 굽는 시간동안 기다려주는게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고마워 굽는 시간이 얼마 어? 여기서 빨리 걸리네 그래도 야 이거 뜨거울텐데 이걸 또 이걸 또 챙기네요 자 흐르는 물에 식혀야 된다 우리 과학실에 아 왜이렇게 느려 우리 과학실에 유일하게 흐르는 물이 있었잖아 과학실 3층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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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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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으씨 무서워 옛날 화대해본 기억이 있으면 치울 듯 비슷하긴 하네요 3층 갑시다 더 간소화됐네 그리고 더 쉽게 됐네요 자 어느거야 어느거야 이거야 이거냐 오케이 자 유일하게 물이 나오는 곳에다 이렇게 식힙시다 끝인가 만드는 과정이 너무 쉬운거 아닙니까 이건데 완성돼 어 되게 쉽네요 원래는 숙직시대에 한번 얼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안 그래야 되네요 오케이 우쭈쭈쭈쭈 우리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쭈쭈 우쭈쭈 줄게 줄게 우쭈쭈쭈쭈 우쭈쭈 이따 자 우쭈쭈 어어 아 니가 하라고 하이니에 우쭈쭈 오른쪽 짜식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봐 좀 어 자 이따 가져가 니 인형이다 어 내꺼야 안니꺼야 그렇게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음 초보라고 얼리는 과정이 스킵되네요 애기는 행복한 모습이다 엄마와 아기는 아기가 어 여자인가요 죄송합니다 자 빨리 갑시다 이 거지같은 신 이 거지같은 본관에서 빨리 나갑시다 나 제일 싫어하는 본관 정말 싫어 빨리 본관에서 나갑시다 진짜 너무 싫다 본관 빨리 나갑시다 수위도 없겠지 수위도 없겠지 그쵸 없겠죠 설마 또 애기 귀신 나왔다고 또 끝났다고 또 바로 나오는거 아니지 그치 원래 이제 소영이 한번 나올텐데 자 맞췄습니다 누구 안나오나 이대로 끝난거야 어 소영이다 오 어 뒤에 있었네요 어 깜짝이야 소영이를 쫓아간다 성화대관다 소영이를 쫓아간다 소영이 쫓아가자 일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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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무섭 너도 빨리 와 너 왜 안와 문이 저절로 다쳤어 어? 문이 저절로 다쳤어 어디로 와야돼? 뭐라고 여기 여우기신 나온다고? 아 그럼 무서운 말 하지마 그럼 무서운 말 하지마 아씨 개무서워 네 개무서워 개무서워 자 어우 신과했네 하아 완전 살았다 아 진짜 어 소영이 있었어 아 너무 예뻐 소영이 예쁘다 나보다는 역시 지연이가 오질 않아 나보다는 역시 지연이가 아니면 아니면 지연이가 걱정돼서 그래? 걱정도 되지만 뭔가 이상해 너도 그렇고 난 왜 왜 대체 너야말로 뭔가 꾸미고 있는 것 아니야 난 소영이랑 해피엔딩 하고 싶어 난 그냥 널 돕고 싶을 뿐이야 나에게 왜 그렇게 친절한 거지? 왜 친절을 베푸니까 넌 싫어하는 거지? 하지만 아무리 니가 부인해도 너의 행동이 뭔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확실해 오히려 나에겐 잘된 일일지도 모르지 아 소영이 예쁘다 대체 뭐가 잘됐다는 거지? 너 물어볼까 물어봐야죠 물어볼까 물어봐야죠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봐야겠어 같이 움직이자 같이 움직이자 소영이랑 같이 같이 움직이는가? 노란색, 붉은색, 파란색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어 각 구역의 문을 열려면 같은 색의 카드키가 필요해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구분이 잘 안간다 근데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주인공도 멋있네요 주인공도 좀 긴 가발 씌우면 되게 이쁠 것 같은데 아 소영이랑 한 번 소영이랑 또 이렇게 또 같이 하네 여긴 열려 있어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 가자 음 얘가 얘가 그 해피엔딩 그 부부이구나 목도 말하고 피곤해 야 원작이랑 똑같다 자 여기서 여러분 눈치 없는 남자 함께 그냥 그냥 가만 아 아 안돼 여기도 눈치 없는 남자처럼 아 원래 커피를 줘야 된데 다이얼 줍시다 목도 말하고 피곤하였데 여기서 커피를 줘야 된데 고맙다 하네요 드디어 아 너무 빨리했다 우리 소영이가 드디어 나랑 이렇게 또 난 이 이민 빨리 더 인사하는구나? 이렇게 재우솟게 하면 안 되죠 만나서 상가워 소영아 너는 겁도 없니? 이런 귀신 학교에 들어오고 자 소영이 있을 때 있을 때 빨리 다른 아이템 먹어놔야 합니다 있을 때 있을 때 분량 콘덴서 사망의 일반 오바 이것도 그대로네요 중앙을 폭발 있을 때 있을 때 있을 때 주변 다 뒤져봐야 합니다 있을 때 있을 때 야 들어오지마 남자 간실이야기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막 들어오는거 바라야 헷 헷 헷 막 들어오는거 봐라 막 들어오는거 비켜줄래 좀 님 비켜 줘야죠 아니 왜 그래가 아니라 비켜 주셔야죠 님아 아 저기요? 아 다행이다 사내 소영이가 있을 때 이게 옥상이 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 아니 여기가 1층이고 아 옥상 따라 했구나 재미있어 보니 화이트에 보라사 뭐라고? 화이트에 사러 간다고요 지금? 이걸 보시고 난 무서워 죽겠는데? 커피를 놓쳤어 그러니까 여긴 학교 역사관이야 소영이 눈 밑에 애교살 애교살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지만 난 이사장이 이 학교의 끔찍한 과거를 미화하려고 만든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아 겁나 무섭네 저기 카드키가 있는 것 같아 들어가 보자 아니 카드키가 왜 이렇게 뜬거 없이 나오죠? 아 이거 이 그부 장면이구나 와장창 자 이때 한번 이때 한번 이제 그렇지 감싸주시고 크 이 장면 나오죠 장면 나오죠 이거 강나 앵글 나오죠 너한테 줘 여러분 이런 뺨 맞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뺨 맞습니다 뺨 맞아요 응 괜찮아 그 노란색 카드로 이 층 복도문부터 열어야겠어 야 소영이가 있어야 돼 다행이다 안 무섭다 그래서 소영이 있어 안 무서워 자 넌 가시고 나는 좀 더 뒤져볼게 또 뭐 있니 여기 없네요 너 때문에 피곤해 방금전까지 좋다가 또 오 오 이사장실 먹을 거 있으면 빨리 털러 갑시다 그 카드가 있으면 중앙 홀로 갈 수 있을 거다 네 황병기씨 가시죠 자 이제 5위층 올라갑시다 아 그나마 신고가 오니까 그나마 좀 낫네요 아 가자 어 여기 뭐 있어 하자기 버튼 냄새 뭐지 근데 소영아 소영찡 가자 자 노란색 카드 키니까 제가 소영이 있을 때 열어봐야나요 지금 소영이 있을 때 맞죠 그래야돼 그래야돼 없을 때 열면 무서워 있을 때 있을 때 다 뒤져야돼 어 쉽기니 어서오세요 어 자 공략법은요 제가 모르는 거 물어볼 때 그때 맞으세요 음악감상실에 아 여기 똑같구나 여기도 자 여기다가 구동벨트 아 아직 안되구요 나중에 구동벨트를 얻어야 돼요 자 소영이가 있을 때 빨리 템들을 먹읍시다 있을 때 잘해야돼 있을 때 자 가고 있죠 어 넌 가라 여기 여기 손자등 있는 걸 기억하는데 도유 도시락 도시락 니들 안 움직이지? 설마 그치? 움직이지 않겠지? 요즘같은 21세기에 석상에 움직이면 너무 거시야다임? 모스크바 모스크바 원래 여기 손자등이 있던 걸 기억하는데 이상하네 자 뭐 다 먹을 거 다 먹는 거 같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가야겠네요 뭐 어쩔 수 없이 가야겠다 이거 뭐지 이건? 기물수리 요청서 어학실 구동벨트 파손 음악감상실 전원봉 카손 어 아 음악감상실로 가야하는구나 일단 자 열립니다 알았어요 왔어요 아니 나는 어이가 없네 누가 저기다가 열쇠를 그러느냐 진짜 너무 어이없지 않냐 옥상 열쇠 야 너네 먹을 필요해 먹어봐라 이렇게 하는 어이가 없잖아 저기다 날았어 저건 100% 귀신 저거 귀신이시다 흩어져서 찾아보는 것이 좋겠어 넌 그 카드로 열리는 밤부터 조사해봐 알겠어 소영아 고마워 카드 잃어버리지마 안돼 몸조심해라고 해주지 아 아니 소영이 사라진 지 얼마였다고 벌써 이렇게 또 일단은 뭐 교실들을 어째 다른 교실들은 뒤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일 아래층에 있는 아 기억난다 자 저기 제일 아래층에 있는 저희 무용실로 들어가서 먼저 일대일로 맞다 이를 해야한데 아 손달수네 여긴 또 맞다 생각해보니까 아 여기 손달수네요 아 그렇네 네 깜빡했다 손달수다 아 저 손달수 손수위 저걸 따돌려야 되는데 후 자 손달수는요 더 빨라요 두 다리가 멀쩡하거든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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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손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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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빨라 달려오는 폰 보세요 더 느린 것 같다 어 어이구 이명미님 어이구 이명미님 어이구 이명미님 와 2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오셔가지고 또 후원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어 귀빈이 어우 빠르네요 아우 후원 2천원 고맙습니다 아니 뭐 왜 저 달려오는 폼이 왜 이렇게 이상하냐 징그럽냐 아 저 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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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 깜빡하는거 봐라 저 또 어 저 달려오는거 봐라 어 겁나 더 느린 것 같애 어 수고 수고염 쪽지 뭐 먹지 않았어 언제 알림 중앙홀 신관 4704의 자물쇠가 왜 아 일부 학생들의 악재 장 귀신 짓이 아니었어 세상 아 아 제가 저 지하로 갑시다 저희 저희 저 저 저 저 길로 이제 무용실로 가야돼 또각 또각 아 아 제 세이브한 데가 있네요 그럼 오늘은 얘까지만 싸우고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하자 일단은 어 거울 안에 붉은색 카드가 있대요 저기 있네요 어 어 어 난 없는데 자 온기맛 신나게 뮤직 스타트 한번 틀어볼까요 음 음 CD 넣고 인 뮤직 스타트 미국노래 나오네요 아주 신나는 노래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간지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플 게임합니다 여러분 아 아 아 어우 싸우는거 보세요 단진합니다 야 고맙다 와우 아 이펙트 봐라 훨씬 간장하네 피해 주고 엘겟 엘겟 밖에 안돼 왕이지라서 이거 쉽습니다 아 고맙다야 지가 죽으려고 스피커를 더 옮겨주네 자 노래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노래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음 수고 아 4부 나왔구나 자 하나 맞춰봅시다 하이 하나 넣고요 야 아 이게 이래서 힘들구나 좀 자 빨리겠는데 뭐야 뭐야 어떻게 하는거야 내가 알려드리면 좀 다른데 야 노래도 좀 바뀌고 어휴olin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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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는거야? 아니 뭐야 어떻게 하라는거야? 야 이래야 죽는데?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거? 원래 이렇게 하면 된대? 아니 원래 이렇게 하면 된대? 아 미국노래도 좀 바뀌었어 아 저렇게 하라고? 아 아 이거와 똑같이 하라고? 아 와우 하나 뚜껑 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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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또 해야돼? 아 한 번이 아니구나 야 놓고 아니? 호잇 됐다 짜식아 자 한 번 더 1분, 2분 나왔죠 좀 어지간히 화날거에요 이제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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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이 개뿔 아 두 번째 거였죠? 고맙다 앞으로 넘겨여서 니가 니 죽음을 재촉하는구나 니가 니 죽음을 재촉하는구나 아니 왜 안돼 예 됐다 고풀기 고풀기 가정 싸졌구나 노랫소리 못듣겠다 이러면서 나갔네요 뭐야 꼈니 오 아 거울에 보이는 걸 똑같이 위치하면 되는구나 빨리 빨간 길을 빨리 먹읍시다 뭐야 추우 50g 재수 없으면 손날수가 일로 들어오거든요 아저씨 지날게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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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겁나 쫄리네 이거 아직 10시밖에 안됐어